Q. Q. 다 붙이세요. 하나 둘 셋 넷. Q. 다 붙여주세요. 이거 제가 쓴 거예요.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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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이은상입니다. 여기는 M 카운트다운 촬영 횡장이고요. 상암 CJ에 오랜만에 또 와서 무대 준비를 하러 왔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무대고 최초 공개되는 무대라서 팬분들께 어떤 모습으로 보이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차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왔고요 지금 굉장히 온몸이 긴장 상태입니다 오늘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한 게 있다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첫 번째로 춤과 노래를 무대에서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라이브로 무대를 하는 게 첫 번째라서 굉장히 떨리는데 그래도 이따 있을 무대 잘 해보겠습니다 오늘 무대를 다섯 글자로 소개한다면 파격적일 듯 괜찮은데? 난 나의 beautiful scar 혹시 나 나의 착각일까 무의미한 이 기대감도 전부 포장된 기억 속에 또... 또? 2연기 2연기 완 geb 아 아 끝 너무 화내요 너무 금방 제가 한 2시간 했다고 하는데 진짜 거짓말 너무 10분 한 거 같아요 일단 댄스 분들 잠깐 인사하고 가신다고? 아 네 아 네 데뷔 축하합니다 데뷔 축하합니다 하나님 생일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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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번 활동 건강하게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엠카운트다운에서 무대를 선보이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솔로 무대인 만큼 또 제가 많이 긴장하고 지금 낯선데 그래도 열심히 잘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이따 나올 무대 나중에 나올 무대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이번 활동 파이팅 음악 중심 촬영하러 가는 길 음악 중심 조금 일찍 나왔는데 음악 중심 녹화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음악 중심 이제 막해가 떠가지고 바쁜 하루를 보내기 전에 이따 흥중에서 봅시다. 흥중이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엠카에 이어서 여러분 음중 보실 때 같이 붙여주세요. 하트 모양. 오늘 저도 술 써봐요. 금방 같이 봐요. 오늘 음중 첫방 잘하고 있을게요. 화이팅! 저는 음중을 마치고 팬싸 두 번째 앨범 팬사인회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따 팬사인회장에서 만나요. 안녕! 오늘 제 첫 번째 솔로 앨범을 통한 두 번째 팬사인인데요. 예쁘 카페에서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또 나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있잖아요. 잘할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짠! 반갑습니다! 아 맞다! 반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알고! 반갑습니다! 고마워요! 꼭 만나요! 네 이번 앨범! 두 번째 뱃사인에 끝났습니다! 다음 뱃사인에 또! 여름이 도움말! 컴퓨터 워스터로 워스터로 우승 워스터로 적당한 워스터로 근데 오랜만이 아니라 처음으로 인기가 가는데 또 열심히 좋은 시간 한 번 보내고 오도록 할게요 안녕 이따 봐요 짜잔 오늘도 제자원 온라인 공방판 오늘은 호랑이도 그렸어요 호랑이도 그렸어요 인기가요 같이 생방 공방 합시다 여러분 안녕 영상이도 출세칠 거예요 인기가요 생방송 처음이라서 잘하고 있긴 해요 화이팅 네 끝났습니다 다음 방송 하실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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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